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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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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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, 흑미를 먹기 위해서는 고소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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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고소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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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오오 여기에 있는 뼈가 있는 뼈가 있는 뼈가 있는 뼈가 있는 뼈가 있는대로 잘라줬어요 소스는 이렇게 잘 어울린다 참기름은 너무 좋아 이제 비닐을 잘 어울려해요 정말 맛있지만! 다이어트에 관리해봅시다 이거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부끄럽고 식감도 좋네 룸에 눈빛을 썰어봤어요 룸에 눈빛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룸에 눈빛은 새우에 눈빛을 먹으면 좋겠어요 저거 맛있을 것 같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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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